대구시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립틴트 등 30개의 색조화장품 제품의 중금속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안전성 조사는 시내의 대형 생활용품점, 대형마트 내 화장품 매장 등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립틴트, 블러셔,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등 30개 화장품에 대해 납과, 니켈,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기준 6개 항목에 대한 성분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화장품 30건 모두 유해 중금속 함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안전함이 확인됐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속적인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